오케이 그래서 15 오네요 오케이 자 암기만 아는게 아니고 리콜과 스펠과 테스트 매칭도 하세요 방법은 압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야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줄까 음 자 t 여기 있다 f야 f 됐습니까 f o x 에요 f o x 는 무슨 소리가 할까요 음 하나씩 볼까 자 f 는 o 는 o o 아 어 여기서는 두번째 대표 소리 됐어 그러면 아 그렇지 그럼 여과의 소리가 f o x 는 o x 는 z 그지 크스 지그지크스 지그지크스 x 는 뭐 z 그지 크스 여기서는 크스 너무 합치면 파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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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파크스 오케이 알파벳 그렇죠 w a t e r 하트서 무슨 소리 될까 자 w 는 u야 w u u a 가 낸 4가지 소리 뭐라고 자 그래서 이제 다섯번째 아니다 여섯번째 가르쳐준다 오케이 선생님이 여덟번까지 가르쳐줘 똑같은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가르쳐줄때마다 딱밤이야 알겠습니까 a 는 내이름을 불러줘 에이 대표 소리 에 아 힘 빠졌어 어 에이 에 아 어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선 힘 빠졌어 어 그럼 여과의 소리가 와우 t 는 그 다음 이가 내는 소리 3가지 오우 그렇지 e 에 어 얘는 딱밤 안맞아도 되겠다 여기도 힘 빠졌어 어 어 아는 내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어 어 합쳐서 워터 워터 영국사람들은 워터 이러고 영국사람들은 워터 이러고 미국사람들은 워터 이러고 미국사람들은 워터 아 없습니까 water water 물이죠 물 다음 알파벳 w,e,t w는 우 e가내린 새가의 소리 e 에 어 여기 대표 소리 e 그럼 요가의 소리가 T는 합치니까 WET 좋습니까? 알파벳 OK 좋았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되죠? 엄브레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데 Y는 좀 특이해 Y가 내리는 소리는 Y가 내리는 첫 번째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역할이라고 그럴까? Y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짤막이야 짤막 들어봤어? 좀 들어봤어? 짤막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할게 짤막 아니면 I나 E가 돼 짤막이 뭔지 얘기할게 Y 뒤에 E가 있지 E가 내리는 세 가지 소리 여기서는 A가 됐거든 근데 앞에 Y가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E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? 예 짤막이 뭔지 알겠어? 자 이런 게 있어 오이쿠야 자 O가 O 대거든 원래 여기서 근데 얘가 있어갖고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요요가 되는 거야 이게 짤막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렇게 하면 이건 S거든 S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된다? Yes가 되는 거야 짤막이 뭔지 알겠지? OK 몇 가지 얘기해 그 다음에 L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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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이겠지 세 번째 가르쳐준다 L은 뭐가 된다고? 을 그 다음에 O, W는 O가 O 되고 W가 U 되는 거야 그러면 요가의 소리가 LOW LOW 다 합치면 YELLOW 뭐라고? YE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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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뭐? YELLOW YELLOW 알겠습니까? OK 현준아 일단 이런 것도 읽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YELLOW 소리를 내면서 YELLOW를 쓰는 것도 해야 돼 알겠어? 현존이 몇 학년? 4학년 옐로우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자 O는 O가 내린 내가의 소리 O, O, A, O 뭐라고? O, O, A, O야 여기서 O 됐어 O 근데 Y가 있으니까 얘들이 무슨 짓 해? 짤막이 짤막 그래서 합쳐서 뭐? 여여 됐습니까? 그 다음 알파벳 B야 오케이, 지난번에 1대1 할 때 BD 헷갈린다 했어 이번에도 BD가 헷갈리고 있어 Z, E, B, R, A 됐습니까? Z는 무슨 소리낼 것 같아? Z는 Z니까 Z 됐습니까?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그니까 그중에 내 이름을 불러줘니까 E B B는 B R은 R A는 힘 빠졌어 O 어 그니까 합치니까 못했어 ZEBRA ZEBRA 됐습니까? ZEB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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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O, O는 못해드라 O, O는 이렇게 생겼어 O, O는 이렇게 생겼어 O, O는 이렇게 생겼다 ZEBRA 됐습니까? 개성하게 생겼네 ZEB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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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O는 이렇게 생겼어 ZEBRA ZEBRA 자 그래서 Z는 뭐가 되죠? Z는? Z. OO는? U 합치니까 Z. Z. 뭐라구요? Z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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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감사합니다.